오늘은 부부간의 경제권을 넘기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진지하게 경제권을 넘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성과금 및 경려금으로 월급의 400%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다니는 남성은 아내에게 1700만원을 입금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죠. 기분 좋게 아내에게 성과금을 보내준 남성과 달리 여성은 언짢기만 합니다. 왜 뒷자리는 다 떼고 주냐고 표독스러운 말을 하게 되죠. 남성은 뭐 그런 걸 따지냐며 에헤라는 말과 함께 1700만원 뒷자리는 46000원이라고 짜투리 고작 그거 가지고 왜 표독스럽냐는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여자의 반응이 진짜 레전드인데 그래서 오빠가 1700만원을 주도고 욕을 먹는 거야 정확히 나에게 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매번 뒷자리 떼고 주는 게 난 싫은 거야 그게 1000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여성은 남성이 1700만원 벌어온 그 행위에 대해 칭찬은 커녕 46000원 더 안 줬다고 발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성은 화가 났는지 이 글을 블라인드에 올립니다. 와이프에게 1700 보내줬는데 잔소리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곱씹을수록 개빡치네 뭐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뒷자리 자르고 보내준 거다. 이거 뒷자리까지 보내줬어야 했냐 그랬으면 만족하면서 고생했다고 칭찬할까. 나는 울분이 쏟아져 나오는 남성의 모습. 수많은 정상인들은 와 진짜 애 없으면 이혼해라. 내가 본 퐁퐁 중에 가히 원탑이다 1700을 뜯긴 사실만이 아니라 대화에서 보이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는 원수에게도 저렇게 못할 짓이다.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 힘내라. 같은 말을 수많은 정상인에게 듣게 되는 불쌍한 남성의 인생. 여러분은 이 퐁퐁남이 불쌍하다 생각되시나요? 애석하게도 자국 여성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은 정말로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경제권은 무조건 여자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여성을 보시죠. 예비 남편이 경제 쪽 엄청 빠삭해서 주식 투자 잘하고 거의 모든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 안정적으로 패시브 투자만 해서 크게 물리는 게 아닌 정도? 근데 난 주식은 아예 안하고 재테크 공부도 안하고 올리 예적금만 하거든. 결혼식 전에 신혼집 구해서 미리 들어가 살 거라서 이것저것 상의하다가 경제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울 엄마가 늘 무조건 여자가 경제권을 잡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난다고 엄청 엄청 강조했단 말이야. 엄마 말 듣고 내가 하고 싶다고 살짝 운뛰어봤어 내가 끝까지 우기면 줄 것 같은 분위기긴 해. 돈을 많이 불리지는 못해도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남성은 주식에 대해 아주 관심도 많고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 여성은 공부 하나 하지 않고 예적금만 하는 타입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되는 예적금만 하는 경제관념을 가졌고 공부할 의지도 없지만 그녀는 엄마에게 무조건 경제권을 받아와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남자친구에게 우겨서 경제권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하죠. 다른 여성들은 이 케이스에 어떤 조언을 할까요? 냄저들은 돈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것만 기억해라. 남자가 돈을 잘 불려도 여자 보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 남자는 딴짓을 존나 해서 그런 거임. 이라고 말하면서 경제권을 주면 왕처럼 행동한다고 절대 경제권을 빼앗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대모비스에 다니는 남성은 아내에게 경제권을 빼앗겼을 거고 1,700만 원을 보내줘도 뒷자리 4만 6천 가지고 딴짓할까 봐 여자는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장모님을 보면 됩니다. 장모님이 돈 관리를 잘하셔서 와이프네 집이 잘 사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설사 장모님이 돈 관리를 잘하고 아내될 사람도 경제관념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벌어온 돈을 왜 아내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까? 부디 불쌍하게 1,700만 원을 보내도 저런 소리 듣는 삶을 살지 말아주세요. 힘들게 벌어져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주세요. 안타까운 현대모비스 퐁퐁남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구구콘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경제권은 절대 주지 마세요.